기상캐스터 배혜지 능선을 따라 빨간 불길이 넘실댑니다. 지난달 31일 대구 압산에서 불이 나 약 330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어제 저녁 9시쯤에는 대구 월성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었고,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경주 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습니다. 또 두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 공장 화재 등 지역에서 최근 겨울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3월, 재작년에는 2월에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올 들어 건조특보가 내려진 일수는 포항 울진이 12일, 영덕과 경주 9일, 대구 3일 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또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림당국은 오는 5월 중순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, 산 100m 이내에서 소각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. where are you? Sir at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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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